야 이거지 이거지 당연히 어쩌면 그럴만하지 아 이거지 사람을 더 후회가 없어야 돼 혼자 피폐 갈 수 있게 혼비 혼놀 놀이공원 좀 아니지 오케이 혼자 놀이공원 갑니다 혼자 피폐 가면 진짜 좋은데 나 피폐 완전 가능 나 피폐 완전 가능 그리고 외롭다 아는 게 힘이지 세상 모르는 게 약이랄 때가 있더라고요 아는 게 힘이지 당연히 난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 세상은 이게 훨씬 좋아요 모르는 게 약이지 자 알면 다 친다 더 괴로운 거? 깨어있는 게 더 힘들다 아 아니야 아니야 더 괴로운 거? 깨어있는 게 훨씬 힘들다 아 이거는 뭐 사실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더 괴로운 건 깨어있는 건 지금 못 참고 나네 난 깨어있는 건 안 해봤어 내가 정식은 해봤어 48시간이면 진짜 아니다 깨어있는 건 해봤어 정식은 안 해봤어 어디 음식을 나눠 먹어? 일곱 개 어떻게 다 먹어? 나 일곱 개 다 못 먹어 왜냐면 음식을 이러면 맛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영보다 좀 맛있다고 나눠 먹어 한 개 이상은 밀가루 냄새 때문에 못 먹어 버터에 스테이크 와 진짜 스테이크가 당연히 비싸니 근데 음식 자체가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들어가야지 호 호 호 호 호 호 프로팅 고기지 아 고기지 색깔별로 사야지 이거는 한 벌만 사기 색깔별로 사기 와 이거 진짜 힘들다 난 깔별로 사는 거야 한 벌만 사기 색깔별로 사기 이거 전전공은 무조건 이쪽이다 잠시만요 내가 먼저 나올게 난 무조건 안 입더라도 깔별로 산다 맘에 들면 안 입더라도 깔별로 산다 스피커로 음악 듣기 이어폰으로 음악 듣기 이어폰 나 이어폰 스피커로 빵빵해 들어야지 빵빵해 들어야지 빵빵해 들어야지 매일 아침 아 누가 내 머리를 감겨줬으면 좋겠어 누가 머리 감겨주는 진짜 누가 끝나고 머리는 내가 감으면 되잖아 머리 감으면 좋아 양치질 잘 감으면 된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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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간 칫솔 해줘요? 치간 칫솔 해주면 이리로 와대 치실까지 해준다 치실까지 해준다 치실까지 해준다 치실까지 해주면 나이스 아이가 놀러가서 고기만 먹어야지 고기만 먹어보지 되게 힘들다 생각보다 고기를 왜 왜 마다 내 주식이 고기인데 밀가루 보고 피바젖입니다 밀가루하고 프로틴 밀가루하고 소개하는 거 당연히 고기지 회 먹으면 된다 아이가 아 밀가루만 고기 아이가 아침 밥 아침 잠 아침 밥을 고른다고? 와 진짜 밥 보네 침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? 와 저는 빼보다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참을 좀 저장이 낫지 에이 참이지 이거는 에이 뭐야 뭐야 팜스에 탁구치는 피에 와 와 이거 진짜 벨구다 와 벨구는 아니다 이거 몰라 카메라 톡고 나갈래 이건 안 돼 이거 둥 둥 둥이냐 탁탁탁이냐 그 소리 베이스가 낫지 않냐 야 둘 다 못 고른다 그치 나는 탁구치는 소리는 은근히 거슬릴 것 같아 아 난 둘 다 못 고른다 제가 봐도 베이스가 나아요 그 피아노보다 똥 똥 똥 밤새 탁구는 나도 힘들다 이그 두리안 가져온 비 은행 아 은행 아 씨 지민아 진짜 고르기 싫은 것들 밖에 없냐 진짜로 근데 두리안은 진짜 아니긴 하잖아 근데 은행이 효능이 좋아 내가 아는 은행 밟고 오면 그 하루 종일 냄새나 나는 두리안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아니 신기할 것 같아 아니 현금 열심 좋은 거 아냐 좋아요 두리안 냄새 기억 안 난다 아유다 근데 두리안 맛들림이 진짜 맛있대 야 테니스가 낫지 얘들아 아 테니스 힘들어서 못 춘다 열 시원 또 열 시원 분재하면 곧 죽어 저 형 되면 저 형 되면 거의 화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? 그러니까 열 시원 분재를 하면 그러니까 야 이건 나여도 이거 고른다 난 분재가 좀 더 힘들 것 같아 어 난 테니스 치고 싶어 하루 종일 일이 자 여러분 똑같이 해야 된다 앞에서 한 걸로 하세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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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양 리액션 없으면 안돼 범양 리액션 없으면 안돼 범양 리액션 없으면 안 돼 범양 리액션 없으면 안 돼 그 때 떠든 슈가가도 조금 없참다 나도 못 참아 아니야 오늘 난 좀 재밌다고 에이 에이 슈가 조용해라 여름엔 물냉면 요즘엔 나도 물냉면 여름에 물냉면 나 애초에 비냉을 잘 안 먹어 난 비냉 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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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노래 부르기가 낫지 후잇! 후아! 후잇! 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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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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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난 큐티, 섹시지 이건 너무 아재 같지 않나? 큐티 섹시 왜 따라 하는 거야? 오 잠시만 핸섬 큐티 핸섬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핸섬 하고 싶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명백하다 나는 근데 약간 모나? 나 꾸준하지 않지? 난 무조건 몰라서 난 꾸준했던 걸 볼 적이 없다 무조건 몰라서 난 무조건 꾸준해 황갑 잔치 낫지 않냐? 늙어서 황갑 잔치 하자고 황갑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황갑 깜치다 아미들 황갑 잔치 하자 황갑 재밌을 것 같은데 황갑 가수 28주년 하면 진영이랑 나랑 아 근데 이거는 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디노씨가 보고 싶기도 황갑 아 근데 28주년 28주년이면 나 몇 살이야? 황갑 잔치 가자 황갑 잔치 황갑 잔치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알아 요즘 친구들은 엄마 나 집이 나왔어 이거, 이건 이거 이거 같은 이라고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우리 그날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 아이돌 아이돌아재 엄마 집 whist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